쑥대머리 자, 업시다. 쑥대머리 우리는 여기서 단가처럼 하지 말고 앞에 그것을 하나 넣어갖고 그때의 준양이는 그것까지, 도섭까지 넣어갖고 우리는 어자고 연습한 게 오늘은 쑥대머리를 그러면 쑥대머리 한번 주고받고 이따가 좀 배웁시다. 여기 딱 30분 지나서 쑥대머리 일단 한번 같이 연습하고 몇 명? 15명 최대 그때의 준양이는 시작!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한 번 더! 그때의 준양이는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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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매나 저어 그렇지!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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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매짐을 할 때는 그게 안 해도 그 저기 뭐야 무의식적으로라도 내려가야 돼 저어 이렇게 힘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시작!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저어 저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시작! 그때의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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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저어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게 저어 이렇게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금으로 안창이 돼 있어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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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우리 부언처럼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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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디 보내는디 요거는 그냥 뚝 떨어뜨려 보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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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칼로 여나 무나 배를 석안에 한번 착 내려치듯이 착 내려쳐서 깨끗하게 보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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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홀로 앉아 요거는 끌어내리는 거 홀로 앉아 이렇게 시작 홀로 앉아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맺는 것은 보내는디 보내는디 그리고 딱 끊어버려 매정하게 그러고는 이제 춘향영상 나와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다음에 배워드릴게요 춘향영상 같이 시작 춘향영상 춘향영상 살펴보니 가집 숙대머리 귀신 정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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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c subscriptions 정당 금 University 일장소를 할 때가 못 봤으니 풍목냥 글을 꿈꾸어 그를 읽어 써서 이러는가 여의심은 금수르지 나를 읽고 이러는가 개구공항와 추월같이 뜨거진 소사와 속 빛이 오죠 마왕마왕매맞고 쓰니 잘한다 앵무스러울 내가 어이도면 전전반승 참 못 이루니 고전 봉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피로 올린 여사 이게 프랑스 내 로 물을 흘러 빈 화삼을 그려올까 여인재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눈물을 영타한 장성은 이 만만이 와도 이 멍생각 녹수부여는 연쾌는 체련여와 체력망체력뽕따는 여인네들도 당국은 생각일반이라 날보다 잠은 추억은 발자국문 밖을 못 나가니 봄을 따고 연쾌려나 내가 마니래 돌연의 물 못 보고 중공원이 되고 그면 무덤군서 선단 나무는 쌍쌍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나만 돈 방구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구 이 원통을 달아주려 도입들은 마을이냐 방송통곡은 불을 흘린다 아따매 우리 몇몇 형님은 배웠을 것이고만서도 입 깍다 물고 있어버려 어찌까잉 우리 회장님이야 뭐 감기중이라잉 목 부술깨미 그런다고 치고 그러면은 시작을 얻었어요 30분은 우리가 예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시간 동안 내 달립시다 숙대머리로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의외로 숙대머리를 안 배웠네요 안 배웠어 나는 우리 저기 다멀님이랑 무룡님을 했을 줄 알았는데 안 배워드린 거네 한 번도 안 들었고 한 번도 안 들었고 듣기 자체도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냐 총무님 오셨을 때 전혀 안 했구나 그럼 배워야지 그동안에 이제 몇몇 회원님들이 배운 회원님들이 계셔서 했는데 이제 그 배운 회원님들이 다 안나보네 근깨로 안 배운 회원님이 더 많게 되와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왔어 우리 이제 맹진사님은 잘 참아주시니까 양해를 구하고 배우도록 하겄습니다 지금 몇번째 배우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도섭부터 들어갑니다 도섭창 도섭이 뭔지 아시지요? 창조요 창조 창조로 하는 말같이 또는 창같이 하지만 프리리듬이요 프리리듬이고 곡도 단주로 와 그게 도섭창이오이 도섭창을 허겄씁니다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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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번 더 하고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춘향향이오 곰상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이제 한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그때 춘향이 도섭창하고 리드해주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여기까지는 안해도 되세요. 어디 가서 할 때 그냥 쑥대머리 바로 단도직입 쪽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을 하는 것은 소리로 말하자면 판소리를 쭉 이어서 그 뒤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안하고 그냥 쑥대머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가처럼 할 때는.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하더라도 도섭창부터 차근차근히 그냥 나는 한마디라도 할 거야. 하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운 티를 배운 티를 낸다 이거죠. 나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하는 티를 낼려면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냥 쑥대머리 이렇게 하려면 다 그냥 앞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회원님들이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시작! 춘향 형상 어서 오세요. 살펴보니 살펴보니 시작! 살펴보니 그렇지!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 형용 그 신 형용 그 신 형용 저 항목 저 항목 저 항목 거기서 거기까지가 한 옥타브예요 저 항목 저 항목 옥타브 옥타브 저 항목 저 항목 저 항목 올라간 음이 있죠? 그 음에서 옥타브가 시작돼요 그렇게 높이에서 제 항목 옥타브 근데 보통은 제 항목 막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음을 그렇게 하면은 저 항목 이렇게 하면은 평범하고 엣지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야무지고 이쁘고 뭔가 노래를 한다 하는 그런 맛이 없는 거야 제 항목 옥타브 옥타브 내려온 금에서부터 오기 시작된다니까 아니라고 했지 더 올린 그 저기 뭐야 그 아 올렸던 금에서 옥이 나온다니까 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오잖아 사도나 뚝 떨어져가지고 나오잖아 아니지 저 항목 옥타브 이렇게 하라고 시작 저 항목 옥타브 옥타브 막에서 안 끊으면 막에서 안 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 옥은 안 나와 끊어주라고 막에서 쉬세요 끊어주라고 이 노래를 도둑숨을 제때제때 쉬고 토막토막을 잘 쳐야 요리를 잘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숨을 도둑숨을 쉬어서 호흡을 많이 절약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음을 낼 수 있어 호흡 쭉 이어서 나가지 말아요 그거는 진짜 초등학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뭐 뭐 시키면 동해물과 백돌 다니야 누구 달들도 이렇게 하잖아 자 이어서 호흡을 아니야 동해물과 백돌 끊어야 돼 살짝살짝 그래야 그 놈이 또 나오지 그 놈이 또 금이 나오고 전략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숨을 전략하지 않으면 근데 맨날 숨 아끼고 뭐 이렇게 정막옥빵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막옥빵 이렇게 하라고 시작 정막옥빵 찬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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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도 생 생각이 아니에요 세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비트로 이렇게 확 내려서 생각 시작 생각 난 하늘 한곳이 님 뿐 이라 님 뿐 이라 님 님 뿐 뿐 이라 뭐든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긁어 내리고 긁어 올리고 우리 소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리는 달아 올리고 달아 내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올 때 옛날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이렇게 했었잖아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신식 교육에서 근데 옛날식으로 헌 양반들은 다 달아 올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 소리라니까 이렇게 착 해서 내놓은 거 하고 호찐 소리라고요 그것보고 호찐 소리는 우리 소리가 아니요 우리는 다시 후퇴를 해요 옛날에 그 감성을 찾아 알았지요 그러니까 생각난 것이 이뿐이라 생각난 것이 이뿐이라 네은사 용식 제작들이 흥.." 유빈 victώς 깃고 찢고 복구 지거 한양대왕군 장인 아양대왕군 하양대왕군 하양대왕군 구훔 구후훔 구후훕 자 자 한양 낭구훔 전화에도問題 한양 낭구후후앙 다시 시작하는거야 그거 그새식임을 호흡을 아껴 아깁다가 그걸 다시 시작하라구요 매순간마다 긴장해서 매순간마다 취락배락 취락배락 하면서 음을 내주는 거야. 끊었다 냈다 하면서. 한양랑군이 아니야. 한양랑군 보구지고. 숨을 아꼈다가 거기서 다시 군을 내주는 거야. 지운 하고 시작. 한양랑군 보구지고. 의외로 다크호스야. 의외로 다크호스야. 잘하시겠어. 한양랑군 보구지고. 한양랑군 보구지고. 오리장 오리장. 정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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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동그랗게. 오륙박시고 시작. 부모 공냥. 그렇지. 그 흐흐흘. 그 흐흐흘. 공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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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이 두 개. 이러러. 이렇게 두 개를. 이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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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 이렇게. 다시 여기를 또 백해서. 여기까지. 두 번 정도 더 한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해요. 자꾸 그렇게 해서 다져나가야 돼요. 한 번 시르릉뽕 시르릉뽕 하면 안 돼. 응? 다시. 다시 여기를 또 하시니. 그때여 춘향이는.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그건 참 이쁘게 잘 되었어.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가. 좋아 좋아.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보내는디. 그렇지.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그렇지. 살펴보니 살펴보니 쑥 떼머리 요거서 잘해야 돼요 안하면 여기서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 가요돼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건 따로 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패단 쑥 떼머리 이렇게 한단 말이야 떼 다로 내리면 바로 거기서 가요가 되고 경기민요가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야 쭉 뻗해야 해요 쑥 떼머리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시작 쑥 떼머리 이제 여기서 다로 내리는 거야 귀신 귀신 경용 시작 귀신 경용 자 한막 자 한막 자 한막 다시 그 자리로 가 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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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자리에 찬자리에 잘한다 생각난 것이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인뿐이라 푹꽃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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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하늘 내줘야 돼 푹꽃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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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농구은 푹꽃치고 한양농구은 푹꽃치고 푹꽃치고 운매야 목소리 안 지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그러지 말어 한양농구은 푹꽃치고 한양농구은 푹꽃치고 한양농구은 푹꽃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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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농구은 푹꽃치고 푹꽃치고 한양농구은 푹꽃 푹꽃치고 loud możemy 푹꽃치고 오리짱 op 소리랑 청별후로 그냥 해도 되고 후로 이렇게만 내려도 돼 청별후로 청별후로 일장서를 내가 내가 일장서를 소리랑 소리랑 요 놈 하나 해주면 하는 놈과 안하는 놈하고 천지 차이지 일장 소리랑 시작 일장 소리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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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으니 못 봤으니 못 봤으니 부모 봉양 부모 봉양 부모 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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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형상 시작 중앙 형상 살펴보니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쑥대머리 귀신 형용 많이 좋아졌어요 제 한마곡방 천절이 천절이 내려 천절이 시작 천절이 생각 난 생각 Antes 생각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당군 보고 지고 우리 정 청별 후로 우리 정 청별 후로 잘한다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풍봉냥 그을 공부 풍봉냥 그을 공부 여름이 없어서 이로는 cả 여름이 없어서 이러는가 잘한다 여의 이제 나갈게요 여의 신혼금스루지 여의 신혼금스루지 달을 잊고 이러는가 달을 잊고 이러는가 개구궁항아 개구궁항아 여기를 초반에 개구궁 할 때 저기 꾸궁 하고 높은 음으로 먼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찍어서 먼저 이렇게 힘을 줘서 밑으로 암으로 해야 돼 뒤로 하지 말고 개구궁항 개구궁 그렇지 그렇게 초반에다 힘을 구궁 구궁 기구궁 개구궁 구궁 구궁 개구구궁 개구궁 그렇지? 미리 덮은 음을 앞에서 찍어 구구 이렇게 구구궁궁 시작 구구궁 구구궁 시작 구궁궁 그래서 뒤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해야 되니까 앞에서 미리 찍어줘 갔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빨리 내려와 구궁 시작 구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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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궁항아 그리고 코소리를 진하게 내줘야 돼요 개구궁하고 응으로 시작 개구궁항아 주어할 가치 주어할 가치 그렇지 가치는 열 하나 열 둘 열 하나 열 둘 번 뜨거지 쏟아 번 뜨거지 쏟아 번 뜨거지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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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고정 빛이 고정 빛이 고정 망네 망 망 시작 시작 오 마 ges.... 막내 막내 빨리 여기서 조사부려야 돼 빨리빨리 막 조사해서 빨리빨리 거기서 레이스를 좁은 구멍에다가 레이스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끼워 넣으란 말이야. 속으로 단장을 시켜. 망, 망, 대, 망, 대, 시작. 망, 대, 막, 교수님. 막, 교수님. 막, 와, 하, 앙, 망, 대, 막, 교수님. 장단 내서 해야 되니까 시작. 나, 망, 망, 대, 막, 교수님. 이거 몇 명 이렇게 하면 되겠어?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해방 놓지 말고, 잘 들어. 망, 와, 하, 앙, 망, 대, 막, 교수님. 아무리 저기 한다고도 장단 구간 사이에서 해야지, 그 놈 꾸미놈 다 하고 이쁜 놈 만든다고 장단 넘어가면 안 되어버려. 그 칸 안에다가 이 칸 한 칸 깍두기 하나 속에다 해야 된다. 다음 칸을 막 침범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야 돼. 마과하 땅망대에 막혔으니 별일이 있어도 막혔으니까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놈 막 만든다고 미처 못 만들었다고 만들면서 일곱 번째 박자를 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과하 땅망대에 막혔으니 헤이! 마과하 땅망대에 막혔으니 앵무서러 헐대가 앵무서러 헐대가 어희보며 어희보며 여기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여의 신혼 금수르지 시작! 여의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아니요.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그치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개가 한 박자니까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 바로 궁을 시작해야 돼. 개구공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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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할 가치 주문 뜨거지 솟아 속의 빛이 고정 뜨거지 솟아 속의 빛이 고정 빛이 고여 막내 막혁수님 막내 막혁수님 그러지 앵무소로 헐대가 어이 보며 앵무소로 헐대가 어이 보며 전전반전 여기까지 했지? 어렵다 참 어려워 그러지 어려워 여의 신혼금쓰루지 시작 여의 신혼금쓰루지 그렇게 찌하고 그러면 돼 하나 더 틀으면 안 돼 음을 낭비하면 안 돼 여의 신혼금쓰루지 시작 여의 신혼금쓰루지 그렇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시작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여기는 개구공항 이렇게 하면서 뒤에다가 개구공항 구공항 야물닭지게 딱딱 치고 내려와야 돼 구호구공항 시작 개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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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박 매순간 긴장을 해야지 이것이 노래가 느리다고 들쩍지근하니 하나 썩 하나 썩 그런 줄 알아 개구공 아니요 긴장해서 매박자에 긴장을 해야 돼 개구공항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번 뜨거지 소상아 속 빛이 고조 매순간 매박자 긴장해야 돼요 개구공항아 시작 개구하나 추월같이 번 뜨거짓소 상하석 빛이 오자 박왕망대 박효수니 박왕망대 박효수니 앵무설 헐대가 어희보며 앵무설 헐대가 어희보며 앵무설 헐대가 어희보며 보며가 한박이에요 거기 짧게 가면 안돼 앵무설 시작 앵무설 헐대가 어희보며 그리고 여기가 어렵죠 서로허리 서로허리 그게 두 박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박 네 박 그러니까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 사이에 두 박자예요 그게 서로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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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 석아 서로허리 서로허리 그렇지 서로허리 서로허리 그렇지 부점이 있어가지고 부점이 있어가지고 그 한 정간 한 박자 서로허리 부점이 있고 러까지가 한 박이야 서로허리 그리고 어리 또 한 박자야 서로허리 시작 서로허리 그렇지 이 리을이 앞으로 땡겨갔어요 서 우리가 서로허리 해야지 한 박자씩 하면 좋겠지 한 박자씩 서로허리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럼 그건 음악이 아니여 음악이라는 것은 한 박자 하나씩 가면 뚜벅이지 그게 뭔 음악이여 그러니까 달려간 거야 앞으로 음악적으로 만들게 해서 서로허리 이렇게 서로허리 허리 이렇게 된 거야 서로허리 리을이 미리부터고 서로허리 시작 서로허리 너무 짧아 너무 길어 서로허리 시작 서로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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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개개 독립된 그 박자로 보란 말이야 독립된 한 박식으로 딱 보라고 그리고 연결할 때는 연결하고 뛸 때는 뛰고 거기서 줬을 때는 줬고 해야지 되지 이놈을 다 뭉뚱그래서 한 박 두 박 세 박 이어가지 말란 말이야 서로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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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라고 시작 서로허리 그렇게 앵우 서로허리 앵우 서로허리 내가 어희보며 시작 앵우 서로허리 내가 어희보며 내가 어희보며 고암만 치르고 전부다 저기 뭐야 악만 쓰면 소리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뭐지 어쩌고 글릭듯이 막 그렇게 했어 이대까지 다 버려야 돼요 여기 온 이상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 정간에 각 독립되는 한 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음을 다 다시 내서 해야 돼 서로허리 해야지 서로허리 서로허리 이렇게 서로허리 이거는 말이지 노래가 아니라 서로허리 이게 아니고 서로허리 요것이 노래지 서로허리 그렇지 서로허리 서로허리 이렇게 하라고 서로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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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악은 서로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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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게 음악이란 말이야 서로허리 요거는 글이지 말이고 글 말은 그렇게 가지만 노래는 그렇지 않다고 노래는 얼마든지 좌우로 흔들어서 음악을 만들지 그래야 그 놈이 맛있지 하나씩 뚜벅이 글자로 하면 그것이 글이지 글 읽는 거지 소리가 아니지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이제 그때의 준양이는 시작 그때의 순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이 도섭창은 박자가 없어요 프리리듬이에요 중머리도 중뚱머리도 아무 장단도 아니에요 중머리 앞에서 지금 요거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섭창은 도섭창은 프리리듬이에요 프리리듬이라 박자가 있지 않아요 그때의 순양이는 그 때의 순양이는 그때의 순양이는 그때의 순양이는 중앙형상 살펴보니 시작! 중앙형상 살펴보니 살펴보니는 일곱번째 박에서 나와야 되죠. 일곱번째 박에서 5,6박을 쉬어준 다음에 일곱번째 박에서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늘어지면 안돼요. 중앙형상 살펴보니 중앙형상 살펴보니 중앙형상 살펴보니 숙대머리 귀신형용 숙대머리 귀신형용 잘한다. 최한목옥방으 찬자리에 서한가고 방을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생각난 도시 인뿐이라 생각난 도시 인뿐이라 보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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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당군 보거지구 우리중 우리중 청별부로 우리중 청별부로 우리중 청별부로 일장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목양 목양 극을 공부 목양 극을 공부 저리를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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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그녀들 그녀들 압 först 이ask 그녀들 그녀들 좋은 그녀들 어린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추어 하울같이 개궁항아 추어 하울같이 돈 뜨관시소사소가 빛이 오자 돈 뜨시소사소 빛이 오자 파워함이 망대에 막혔으니 파워함이 망대에 막혔으니 백무서로 홀대가 어희보며 백무서로 홀대가 어희보며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반동강이가 겨우 났어요. 우리는 다행히 설 주간에도 안하고 저기도 안저기해서 우리는 저기가 맞네요. 그다음 주에 배우면 돼요. 맞아. 이제 이어서 다시. 이어서 다시 해야지. 이쁘게 해왔을 것 아니여.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거기다 하늘로 괌을 하지 말고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거기서 춘향이를 다시 넣으면 한 호흡에 가야 돼. 그때요 춘향이는 한 호흡에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저기가 도드라지지 않고 이게 속 스무다하게 가잖아. 저기만 숨을 끊어먹을 때가 있고 안 끊어먹을 때가 있는데 요거는 끊어먹지 말고 한 호흡에 가야 돼.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여기까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다. 한 호흡에 가야 돼. 시작.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지 춘향 형 상 살펴보니 시작. 춘향 형 춘향 형 살펴보니 춘향 형 상 우리 부원처럼 음을 조금 더 높여 춘향 형 상 이렇게 가야 돼. 춘향 형 상 음이 약간 떨어지잖아. 춘향 형 상 시작. 춘향 형 상 우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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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때머리 귀신 형 헤이 숙때머리 귀신 형 자 우리가 여기서 도둑숨을 숙때머리에서 리 끝난 자리 길게 빼고 도둑숨을 커서 쉬고 귀신 형 형 새로운 호흡을 해야돼요. 여기는 두 번에 한 번 끊어가면 돼. 중간에 그렇게 제 한목 옥방 찬자 리 헤이 저항 옥방 의 찬자 리 여기는 저기에서 한 번 끊고 저기 막 저기 저항 이렇게 올릴 때 거기서 한 번 끊어도 돼. 저 이렇게 저 항 막 또 끊어. 옥방 의 의해서 또 끊어. 네. 적 해서 끊어주고 응 막 까지 여기서 막에서 끊고 오 빵 까지 끊어. 오 빵 의해서 의해서 그 다음에 찬자 리 이 이 이 이 에 여기까지는 다 한오배 가. 그러니까 한 장단에서 좀 몇 번을 끊는 거야. 이렇게 끊어서 숨을 자꾸 절약을 해야 이게 우리가 소리 할 때 다 하도록 안 지쳐. 안 지치고 그다음에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식임을 이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생각 난 고 생각에서도 각에서 하고서 살짝 끊어주는 거야. 생각 난 고 시 고 난 고 시에서 하고 또 끊어. 이에서. 생각 난 고 시 두 번 벌써 끊잖아. 인 뿐 이라 한오배 가 인 뿐 이라 그래야지 소리가 매번 옹골차게 할 수가 없어. 생각난 것이 시작. 생각 난 고 시 인 뿐 이라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정제되는 소리가 나요. 호흡이 정제되니까 이게 이제 소리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악만 쓰고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말 소리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유치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호흡정리를 하고 가면 호흡이 컨트롤이 되니까 이쁘게 소리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매번 자신있게 자기소리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 지고 뿌 지고 여기는 끌을 것도 없어. 왜냐 5,6방에서 벌써 쉬니까 시작. 보구 지고 보구 지고 한양 낭구 후훈보구 지고 한양 낭구 후훈보구 지고 한양 낭구 후훈보구 한양 낭구 후훈 이제 남양 낭구 후훈 boxes 한양 낭구 후훈보구 한양 낭 구 후훈 한양 낭구 후훈 원 낭구 후후훈보구 면 추워 inson 오리정 정별후로 오리정에서 끝에 숨을 쉬어줘요 그리고 정별후로를 시작하면 돼요 시작! 오리정 정별후로 그렇지 일정 서륵을 하고 끊어줘 서륵을 하고 끊어줘 내가 못 봤으니 쭉 가는 거야 시작! 일정 서륵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공양 여기도 끊을 거 없어 그을 꽁 그을 세 박자 뒤에 거기서 끊는 거예요 공부 앞에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쁘게 나와 시작! 그리고 부모공양에서 하고서 5,6박 쉬니까 상관없어 시작! 공부공양 그을 공부어 겨를 없어서 이러고 이러고 는가 겨를 없 해서 거기서 쉬어줘야 돼 시작! 겨를 없 서서 이러고 는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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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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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 올리면 안 돼요 이러 는가 시작! 이러 는가 이러 는가 나를 이러 는가 나를 있고 이러 는가 여인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있고 이러 는가가 한 장단이에요 근데 5,6박이 쉬기 때문에 저기가 저기 심표가 따를 필요 없어요 여기 5,6박 쉬니까 여인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 는가 시작! 여인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 는가 개구공항아 대학교 개구공항아 대학교 개구공항아 조 대학교 개구공항아 하고서 5,6박 쉬니까 거기 분명하게 쉬어요 개구공항아 마시고 주어 하울 거치 시작 개궁항아 주어 하울 거치 꼭 개궁항아 있어 길다 제가 가서 이렇게 세 박자만 밀려가지 말고 거기서 딱 끊어 개궁항아 들어가야 돼 시작 개궁항아 주어 하울 거치 번 뜨거지 쏟아 썩어 비치 그저 번에서 끊어줘요 왜냐면 앞에 그 쉼표가 없었으니까 번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못가 번 뜨거지 이렇게 가 시작 번 뜨거지 쏟아 썩어 비치 고저 번 뜨거지 쏟아 썩어 비치 고저 번 뜨거지 쏟아 썩어 비치 고저 잘한다 막왕 막내 박혔으니 막왕에서 끊어주는 거 알죠? 네 응응응응응 하면서 끊는 거야 시작 좋아 엥무 서로 혼대가 어디 보며 내가 해서 끊어야 돼 뒤에 횡무섭을 얻을 때가 어희뽀며 어희뽀며 시작 어희뽀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순표까지 말하자면 커머 자리야 쉰표는 노골적으로 쉬는 거고 커머는 뭐예요? 도둑숨이야 도둑숨 의무적으로 숨을 쉬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저기 뭐야 전곡을 우리 호흡 아래 곱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여기 뭐야 노래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려면 호흡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커머예요 그러니까 뭐야 도둑숨이야 도둑숨 도둑숨 표시 안나게 그때그때 숨을 쉬는 거야 이렇게 잘 그 자리에서 하면은 아주 테크니카라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처럼 남은 못 느껴 근데 우리는 그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어야지 대놓고 헉 하고 술술 없잖아 뭐고 이렇게 술술 없으니까 그때그때 숨을 쉬어 그게 우리가 숨을 절약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이에요 그래 끝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소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끊으라 할 때 쉬라는 말이에요? 끊으면 쉬는 거지 뭐 쉬어 숨을 쉬라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이어지면 나오는 것이고 수업이 끊어지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은 쉬는 것이지 숨을 안 쉬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것은 죽는 거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면 자 그쵸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은 이렇게 당겨서 1시에서 회식이 있는 장소는요 여기 평가에 드라마 모임 вес은 9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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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6시 8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